새콤 달콤 아이셔 세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올라운더를 맡고 있는 안나입니다. 네, 저는 레드빙트 리더 헤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은 미앤유 미유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레드빙트 많이 많이 기억해주시고요. 열심히 활동한 만큼 여러분들의 더 큰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여러분들 아쉬워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아쉽게도 마지막 무대이고요. 이런 멘트 나왔을 때는 끝난 후 뭐 하시는지 아시는 분? 아, 역시 최고예요. 역시 시야의 워즈 정말 최고입니다. 아쉽게도 저희 마지막 무대관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마지막 무대이니만큼 여러분들 정말 더 좋아하실 만한 곡으로 준비를 했고요. 어, 이게 여러분들 사실은 부끄러움은 잠깐이에요. 같이 일어나서 즐기시고 춤도 추시고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네. 어, 저희가 계속 앉아계시면은 저희가 직접 촬영한지도 모르니까요. 저희 해지지 않으니까 가까이 가더라도 놀라지 마시고 함께. 어, 벌써 도망가시는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저런 분 저희가 꼭 잡아요. 저희가 저런 분을 꼭 잡습니다. 네, 마지막 공연 같이 즐겨주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드멘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